소큐 잘 먹겠습니다. 잘라주세요. 이거 뭐야? 어 나 작은 거 줄게. 이거 써는데 있어. 상호 선물 받은 거 아니고? 아니지. 진짜? 시작. 어 근데 이거 째야 되네. 아 이거 잘라야 되나? 이게 이렇게 먹자. 맞아 밥 먹자. 진짜? 아니야? 아니야? 오케이 좋아. 팔랑팔랑. 아닌가? 잘 먹겠습니다. 팔랑팔랑. 케이크 먹어. 예스. 약간 갑자기 먹방으로. 케이크 먹방으로. 뭔가 이게 예뻐가지고. 뭔가 감이 건드릴수가. 감이. 과감하게 한번 잘라볼게. 음. 딱딱해. 가짜 아니야? 어 뭐야? 블루베리? 블루베리야? 어 뭐죠? 어 블루베리다. 맛있을 것 같은데? 나는. 나는 이거. 오. 생크림 블루베리네 이거는. 아 밑에는 또 과자 같은 거 같아. 그치? 안 잘려. 엄청 커. 어떻게 이거. 어. 저 읽고 있어요 열심히. 응. 다들 축하한데. 가피 애니버서리. 응. 우리. 얼마 만에 단체 브이라이브니? 진짜 얼마 만에. 때는 바야흐로. 예전 투어. 제 마지막. 마지막 같이 라이브 한 게. 약간 우리 사옥 약간 작은 방에서 했던 것 같은. 7주년도 전일걸. 왜냐면 7주년 때도 우리가 따로. 우리 그때 스케줄 때문에. 둘씩 막. 응. 맞아 맞아. 저는 딱 들어갈게. 네네네. 이렇게. 어 괜찮아. 괜찮아요. 딱 좋아요. 아니야. 한 달러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. 원 달러. 괜찮아? 들어. 하나 둘 셋. 뿅. 망고 너무 맛있다. 맞아. 지금 망고 시즌인가? 그런 것 같은데? 아 그럼. 요즘 복숭아 시즌이지. 어 그래? 우리 진짜 근데 넷이서도 오랜만에 보잖아. 진짜 오랜만. 잘 지냈어요? 다들 건강하게 잘 지냈죠?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지. 저희가 틈틈이 이렇게. 조각조각은. 만났는데.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었어요. 조각. 조각조각으로. 저는 그래도 최근에. 채영이를 봐가지고. 뭐 LA에서. 저도 봤어요. 응. 내가 되게 럭키한. 한 사람이었는데. 나도 봤는데 미국 가기 전에 채영이 집에서. 어? 나. 짜식이. 너 짱이네? 너 까먹었어? 지수 언니 만난 걸? 너가 나를? 감히? 너가 나를? 감히? 너무 망고는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나 좀 짱인데. 갑자기. 맛있는데? 땡클이. I love you. I love you. Please speak English. English. Well. 우리 로제가. 왜 우리. 너무 잘하잖아. 우리 로제가. 우리 로제가가 너무 웃겨. 우리 로제가. 시작해주겠죠? What's up? Long time no see. 우리 영어 담당은 사실 지수 언니. 사실. 그치. 언니 저 뭐지. 보고 싶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. 로제 미스 유 가이스. 완벽해. 거의 완벽한 통역이었어. 진짜 완벽했어. 진짜. 저요? Let's go for it. 저요? 뭐하지? 이러면서 재은이한테 갑자기 근데 중간에 전화 와서 야야 너 무지야? 이러니까